오늘 제 친구 보미와 신림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신림역은 2호선 또는 신림선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사진을 찍으러 셀프 스튜디오에 왔어요 우리는 커플머리 띠를 하고 사진을 찍을 거에요 이거? 네 봄이는 외국인 신분증에 쓰일 사진을 찍을 거에요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진을 다 찍은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외국인 신분증 사진의 배경은 이것처럼 하얀색이어야 한대요 그래서 봄이는 지하철역에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가요 침가리 즉석 떡볶이 3층이지? 3층이지 저랑 앞에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내가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했어 아 진짜? 어 제가 사이가 대단히 힘들다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? 이제 우리는 쇼핑을 받았어요 우리의 쇼핑을 받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문 열었어. 내가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했어. 3층이지? 그럼 앞에. 이 문이 너무 귀엽지? 문 열었어. 내가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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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